네. 시장의 이슈를 살피고 종목을 발굴해 보는 시간. 종목 인사이드. 저는 이분이 나오시면 어떤 이슈를 갖고 오셨을지 늘 기대되는 분입니다. 메리스 증권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기대가 너무 크시면. 네. 기대가 너무 크시면. 실망도 크니까. 아니요. 매주 아주 즐거운 그리고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 가져오신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트렌드. 코로나도 이겨낸 K뷰티. 아 이거 언제 한 번은 꼭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오늘 가져오셨네요. 네. 일단 이 이슈 전반적인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다들 이제 마스크 때문에 기초화장 위에는 많이 안 하시잖아요. 스튜디오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이야기이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덕분에 이 시간만큼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을 안 쓴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에 묻어나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초화장품은 의외로 반사액을 받고 파운데이션 같은 색조화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화장을 이제 고치고 나서서야 되지 않는. 이제 화장을 할 때가 됐다. 네. 그러니까 언제 마스크를 벗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점차적으로 시장은 커져나가고 있는데. 사실 면세점이라든가 우리 주요 채널이 무너지면서 화장품 주가는 좋지 못했잖아요. 제가 오늘 뭐 한할령 이런 그분이 방문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던 회사까지 주가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런 회사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최근에는 걔네들이 왜 그들이 왜 실적이 좋아졌는지. 또 몇 가지 보도자료를 좀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도자료는 경기 회복에서 이제 외출에 나선 중국인들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도 이럴 것이 중국인들은 가장 먼저 경기 회복에 우선적으로 나섰고. 마스크도 안 쓰는 지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 잘 팔렸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K뷰티가 이제 왕홍에 있던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걸그룹 여성들이 워낙 미모가 출중하시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한국 브랜드의 화장품들이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이뻐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차고 중국인들이 우리 국내 화장품을 바르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 중국 관군제 매출액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이게 이제 이 장표 하나가 나머지 얘기를 다 해드리는 장표일 텐데. 19년도에 거의 두 배가 뛰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관군제 매출은 너도나도 알다시피 온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역은 왕홍이라고 있습니다. 왕홍이. 인플루언서. 네. 인플루언서들인데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틱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해서 매출 올리고 이익을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중국말로 유명인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에 한 분이 몇 분 만에 몇 천억 매출 올렸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이게 이제 관군제에 이어서 춘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4분기 실적이 괜찮아졌을 거고. 그리고 1분기도 이제 화장품 성수기에 발맞춰서 괜찮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표가 코스맥스에 대한 영업이 추정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 상당히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종목명까지 나왔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ODM 업체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에 접근해져 있는 ODM 업체와 브랜드 업체들이 상당히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갖고 올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브랜드를 가진 것은 후라고 해서 LG생활건강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설화수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제가 오늘 아까 관군제 때에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제 ODM 업체들 중에서 한국콜마라든가 우리나라 코스맥스라는 이런 업체들이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K뷰티 쪽 실적이 이제 이제 뜰 때가 지금 여러 환경상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아까 뭐 종목까지 사실은 뭐 코스맥스 보여주신 거 보니까 오늘 이제 탑픽 종목으로 코스맥스를 가져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연이어서 쭉 들어보죠. 코스맥스 얘기를. 네 이제 ODM 업체라고 하면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자기가 브랜드를 갖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레시피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 생산해줘 라고 해서 여유분이 있어서 그걸 생산하는 게 OEM이고요. 브랜드를 갖고 계시면 제가 이런 레시피로 이 브랜드에 걸맞는 제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D 역량을 갖고 있는 게 ODM이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브랜드 업체가 국내에서도 미샤라든가 그런 저가 브랜드 업체가 난립해서 결국에는 되게 큰 이익을 갖고 가서 유통도 하고 그런 구조조정이 한번 일어난 다음에 중국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틱톡이라든가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유튜브라든가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 그런 걸로 수익을 얻었는데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제품을 가지고 온라인에 갖고 나가서 거기서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거든요. 영화 배우들도 그 왕홍의 역할을 이제 자처해서 해서 거기서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 형지 그러니까 광저우 상해에 현지 공장에 진출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온라인 매체들한테 ODM을 잘해줄 수 있는 그리고 한국 뷰티의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결국에는 실적 가파른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 짚어보셔야 될 게 중국이 아까 제가 이렇게 장표를 찾다가 장표가 한 장 빠진 게 있는데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이 8%대예요. 그다음에 미국이 6%대, 5%대 이렇게 각 추정치마다 다르지만 작년에 워낙 기저가 낮았기 때문에 그 기저가 낮았다가 올라오는 폭.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고 백신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그때가 되면 화장품 주식들은 또 한 차례 레벨업 될 수 있으니 그 이전에 우리가 눈여겨봐서 ODM 업체를 눈여겨보시면 퍼포먼스가 좀 나오고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코스맥스라든지 아까 언급 주신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보면 화장품을 브랜드를 달리해서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만든 업체는 코스맥스이거나 한국콜마라든지 이 가능성이잖아요. 두 업체가 몇 퍼센트쯤 될까요? 러프하게. 저희가 예전에는 화장품 브랜드가 자체 생산을 많이 했는데 자체 생산을 거의 안 하고 이제는 OEM, ODM 맡겨서 러프하게 보면 70% 이상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중국의 온라인 매체들은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까운 게 ODM이고 자체 공장을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이 공장을 돌릴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마진이 좋아질 일은 없거든요. 오늘의 포커싱은 광군제 때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서 면세점이 줄어들었지만 그걸 커버할 수 있고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느냐가 오늘의 포커싱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은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은 섹터임에는 분명한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도달하면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오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봄은 겨울 지나면 봄은 오는 거는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올 거니까 미리 좀 보고 있는 게 충분히 가격대에서 안전하게 들어가 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볼 것 같고 이 코스맥스를 어쨌든 오늘 탑픽으로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코스맥스 하면 항상 같이 얘기되는 게 시총도 비슷하고 하는 분야도 비슷하고 한국 콜마랑 이렇게 저도 항상 이거 두 개를 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둘 중에 코스맥스를 찝어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전체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기업 분석이 좀 힘들다라고 하면 7대 3, 6대 4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살 수 있는 그 바스켓으로 담을 수 있는 둘 다 좋다. 네 바스켓으로 담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한 거는 매출 비중이겠죠. 아무래도 중국 매출 비중이 작년에 4천억에서 올해 5천억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한국 콜만은 천억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기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시는 분들은 이거다 싶어서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코스맥스 하면 화장품과 그리고 그 자회사들이 있지만 화장품의 색조라든가 기초화장 그걸 온라인에 포커싱이 돼 있다고 하면 한국 콜만은 자회사 바이오가 더 커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실적에서 발라내는 시각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ODM을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하면 코스맥스가 거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매출 성장을 아까 전에 기초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1조 3천억을 19년도에 했는데 작년에 1조 4천억 정도로 성장했는데 주가는 대략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토막으로 났다는 건 면세점에 대한 우려가 엄청 컸었던 거죠. 면세점 국내 화장품이 안 팔리면 한 채널을 잃는 거니까 그런데 코스맥스는 실적이 올라왔고 올해는 1조 5천억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마진율 개선과 그리고 이제 다른 채널이 열려서 믹스가 된다고 하면 밸류에이션 릴레이팅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맥스의 주가로 놓고 봤을 땐 앞으로 정밋빛만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매매 전략을 이제 말씀 주실 건데 매매 전략은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로 주시잖아요. 그거는 일단 들어보면서 동시에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할까요? 조금 이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까지 잡고 갈지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PER 밸류로 봤을 때 예전에 많이 받을 때는 25배 정도 받는데 올해는 17배 내년으로 넘어가면 14배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면세점 채널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없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고 만약에 예년과 예전처럼 25배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20배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목표 주가가 18만 원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수적으로 실적 추정치에 지금 현재 밸류 17배 정도를 산정하면 한 16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선이 목표가가 되는데 증권가에서 그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어서 저는 1차적으로 15만 원 선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9만 8천 원으로 잘못 워딩을 한 건데 이건 예전에 손절가 9만 2천 원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10만 8천 원을 손절가를 제시해서 다시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수정 지금 해서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10만 8천 원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이슈로 보실지 또 기대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기태 기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